안녕하세요. 저는 케이네스 어학원의 휘문중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휘문고도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뼛속까지 휘문맨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휘문중2를 담당하고 있는 김진호라는 강사입니다. 오늘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릴 거냐면요. 일단 휘문중학교 내신의 아웃라인, 제 개요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1학기 때와 2학기 때 그 세 번에 걸친 개요를 다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휘문중학교 2학년 내신 기출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를 이번 중간고사 문제, 따끈따끈한 중간고사 문제 그걸 가지고서 한번 맛보기로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뭐 문제를 풀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 내신 기출이 이런 식으로 나왔더라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뭐 거기에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2 가을학기 및 그 다음에 기말 프로그램은 제가 여기다 담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거는 학원에 보시면은 기말고사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 중학교 2학년은 어떻게 그 정규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물어보세요 라는 그런 질문 시간을 받을 텐데 진행 한번 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 아웃라인을 보시면은 이거는 2021학년도 올해 1학기 중간고사 문제입니다. 중간고사 문제를 보시면 사실 1학기 때 2학기 때 이 문제 비율이죠. 문제의 비율은 1학기 중간고사나 1학기 기말고사나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어머님들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보면은 아무래도 독해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독해는 말 그대로 유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가 내용 파악을 이용한 뭐 빈칸이나 아니면 순서 배열이나 아니면 뭐 여러가지 세부 내용 일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다수가 놓여져 있어서 독해 문제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 독해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 독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미 내용 파악을 잘 하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미 내용에 대해서 암기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까 우리 한주황 선생님께서 얘기하셨겠지만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내용을 이미 빠삭하게 알고 들어가니까 여기서 이 문장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의 일치나 불일치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소위 말해서 너도 맞고 나도 맞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율만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을 뿐 사실 문제의 난이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변별력은 상실한 어떤 그런 유형이라고 본다면 뭐 1학기 때를 보시면 당연히 문법 30% 정도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작이 한 7% 정도 차지하고 있고 두 문제밖에 안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영작 자체도 역시 문법 사항을 이용해서 영작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도합 합치면 대략 한 그래도 문법과 영작이 한 35%? 그 정도까지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변별력은 이곳에서 보통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휴문 중의 특성은 또 뭐냐면요. 이 부분이 굉장히 비율을 좀 많이 차지합니다. 대화. 이상하게 휴문 재단이 휴문고도 그렇지만 휴문 중도 마찬가지로 휴문고 같은 경우에는 꼭 처음에 듣기 문제를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한 6에서 7문제 정도를 듣기 문제를 내는데 그 듣기 문제가 CNN이나 아니면 ABC 뉴스 나 아니면 테드 같은 실제로 굉장히 좀 어려운 난이도의 내용을 실제로 선생님들이 막 녹음을 해가지고 듣기 문제를 이렇게 내게 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휴문은 약간 practical English 즉 실용 영어를 굉장히 좀 추구하는 그런 재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화 지문도 문제를 굉장히 많이 냅니다. 좀 어이없는 그런 문제도 좀 되겠지만 자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중간고사 요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도 마찬가지 대화 지문도 똑같이 18%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약간 독해가 더 늘었네요. 그리고 비중이 이렇게 역시 25% 정도. 독해가 조금 더 많이 늘었던. 상대적으로 이 시험은 쉬었을까요? 어렸을까요?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작년이 아니죠. 올해 1학기 기말 때는 전체 평균이 88점까지 육박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해서 이번 중간고사 때는 조금 어렵게 내셨습니다. 그리고 휴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일단 시험 범위가 타학교보다는 기본적으로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교과서가 한 3과 정도씩 들어갑니다. 보통은 교과서 한 2과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좀 프린트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휴문은 기본적으로 교과서 3과를 갖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1에서 3과까지가 1학기 중간고사 때 시험 범위였고요. 문항수 같은 경우에는 총 28문항인데 이것도 늘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23,4문항 정도가 시험이었는데 올해부터 갑자기 조금 기조를 바꾸시더니 거의 한 30문항 정도에 육박하는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이번 중간고사 때는 여기서 또 한 문항이 늘어서 총 29문항이 나왔고 그 다음에 서수령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다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1학기 중간 때는 아주 간단하게 교과서에서만 일단 문제를 내셨어요. 그 굉장히 악명높았던 원어민 프린트라는 것이 작년까지는 굉장히 나왔었는데 원어민께서 잠깐 좀 코로나 때문에 좀 공석이 되신 바람에 원어민이 프린트가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말고사도 보시면은 뭐 독해가 많이 늘었지만 여기서 총 이겁니다. 독해 프린트. 갑자기 예정이 없었던 독해 프린트를 기말고사 때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한 방에 처음에 이렇게 딱 받았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아이들에게 막 이렇게 준비를 시키고 자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었겠지만 이걸 수업 중에 계속 나눠주시니까 어떤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거의 임박해서 일주일 전쯤에 새로운 지문의 프린트가 나오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었죠. 아이들하고 막 이 프린트에 대해서도 막 암기하고 분석하고 계속해서 계속 리뷰 테스트를 보고 했던 기억이 났지만 뚜껑 까보니까 독해 프린트에서 내용은 어려웠지만 이 독해 프린트에서 문제가 그렇게 막 어렵게 나오지는 않은 상태였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요게 이제 1학기의 기조였다면 이제 2학기 때 중간고사 때는요. 뭐냐면 보세요. 교과서는 또 3과를 집어넣습니다. 5, 6, 8과를 집어넣었습니다. 3과. 이상하게 5, 6, 7과를 안 집어넣고 5, 6, 8과를 집어넣고 기말고사 때는 7과와 그 다음에 스페셜 레슨 2를 집어넣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좀 됐고 근데 또 예외적으로 의뢰 없었던 0, 0 단어 프린트가 출연을 하셨습니다. 원래 안 나눠주셨었거든요. 그리고 0, 0 단어가 문제에 안 나왔었어요. 근데 요번에 0, 0 단어 프린트를 갖다가 주셨고 상당히 뭐 한 60개에서 80개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80개 정도 되는 단어의 0, 0 프릴 갖다가 줬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시험에 실제로 출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0, 0 단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어휘가 상대적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어휘가 상대적으로 조금 늘었더니만 역시 문법하고 그 다음에 요기가 그래도 25%는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장면이 되는 거고 서수령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중원식 서수령이 총 이렇게 10문제까지 들어서 총 29문제를 갖다가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도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뭐 어차피 학생들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원어민 프린트가 또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나지라 선생님이라는 여성 그 여성 원어민 선생님이 오셔서 1학기 때는 그냥 조용히 계셨다가 2학기 때는 드디어 프린트를 나눠주셨는데 그 원어민 프린트 문제는 작년에 나왔던 원어민 프린트의 문제와 기조가 다를 바는 없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요번 10월 8일날 봤던 회문 중 2학년 중간고사 문제입니다. 어퍼성 발음 문장이죠. 특성은 뭐냐면요. 사실은 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중학교 교과서에 각 과마다의 그 그래마 포인트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뭐 그래마 포인트가 뭐 오영식이었느니 아니면 수동태였느니 이런 식의 어떤 그래마 포인트가 존재를 하는데 회문 중은 그런 그래마 포인트를 조금 무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시한다기보다는 그 외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문제를 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그래마 포인트만 잘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외적인 거기에서 벗어난 그 범위 내에 범위에서 벗어난 그런 문법사항까지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문제도 사실은 뭐 1번 같은 경우도 오영식이죠. 뭐 이 부분이 이 부분을 제대로 썼는지 확인하라는 그런 얘기고 이 부분 틀렸네요. 그죠? 이런 거를 확인하라는 얘기고 얘도 목적격 보호인 이 부분 이런 건데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된 포인트 문법이 없었거든요. 이게 수일치 문제인데 상당히 이 회문 중 선생님도 수일치를 너무나 좋아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보통 이런 부분 뭐 부분 표현에 관련된 부분을 뭐 제가 이제 내신 때 달아줬었어요. 다행히 달아줬었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그 그 교과서 내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표현도 아니고 그건 문법도 아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마 조금 헷갈려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약간 틀리는 학생들이 존재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당연히 또 두 개를 골라야 되고 배점은 4점짜리니까요. 굉장히 배점이 크죠. 그래서 이렇게 범위 외에 문법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다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당연히 여기 있는 지문은요. 교과서 내에 있는 그러한 문장들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문법사항을 요구하는지를 잘 파악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니까 드디어 영영풀이가 나왔어요. 제가 이제 영영풀이 설명을 할 때 아이들에게 영영풀이는 나올 수 있는 그 가지수, 문제 유형이라고 할까요? 한 세 가지 정도밖에 없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진짜 단어와 그 다음에 영영풀이를 갖다가 짝지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지문을 주고서 자 그 다음에 어렵게 나오는 겁니다. 영영풀이 다섯 개를 준 다음에 여기 이 지문에 나와 있지 않은 단어를 설명하는 걸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가로세로 낱말 퍼즐 그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가로세로 낱말 퍼즐이 출연을 했습니다. 이거는 학생들한테 설명 다 해주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험도 계속 봐서 학생들이 선택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으나 역시 또 두 개를 갖다 골라야 되는 거 근데 또 우리 휘문 아이들이 남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자 학생들보다는 꼼꼼함은 좀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정답 두 개를 골라야 되는데 하나를 고르시는 분들이 또 출연을 하고 그런 경우가 좀 발생을 해요. 그럼 그런 경우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알고 틀리는 거니까 알면서도 틀리는 거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뭐 실수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실수도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영영풀이 문제가 새로 출연을 했다라는 거 근데 이거는 프린트에 다 선생님이 주셨습니다. 프린트로 이게 또 이제 그 관건입니다. 사실은 이 5번하고 이제 그 16번 문제가 똑같은 문제의 유형이죠. 서로 다른 의미의 문장끼리 짝지은 거 그래가지고 뭐 이 문제는 사실 별로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크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이제 여기에서 사실 이거는 어떤 그런 문법과 어떤 그런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뭐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나오는 조동사 뒤에 have plus pp를 써가지고 과거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선행이 돼 있다면은 당연히 알겠지만 실제 중학교 2학년 과정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냈다라는 거 그리고 뭐 at the wheel 그 다음 behind the wheel 애들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헷갈렸어요. 이게 어떻게 같냐 라고 얘기를 했고요. 정답은 5번으로서 keep healthy하고 서로 반대말을 준 거죠. 여기는 out of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in shape가 나와야 하는데 이게 전혀 어떤 교과서나 이런 부분에는 출연하지 않는 그런 범위입니다. 다만 어떤 게 문제냐면 이 휘문 중에 특성 중에 하나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다가 학생들에게 본문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그런 그 설명을 좀 합니다. 표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제가 practical English를 좀 중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설명,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한번 쭉 해주시죠. 근데 이제 뭐 요즘 같아서 코로나 시대에서 학생들이 많이 집에서 수업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이제 인클래스인가요? 클래스인인가요? 거기 들어가서 수업을 듣는데 또 남학생들 수업 잘 안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틀어놓고서 딴짓하고 그런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설명을 놓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그 선생님이 그렇게 설명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뭘 설명했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표현에 대한 강세가 있는 학생이라면 다 맞추셨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 않았다면 이게 뭐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많이 틀렸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5번이 이번에 학생들이 조금 많이 틀린 그런 문제고요. 그 다음 16번도 이렇게 이런 문제인데 이거는 또 이 특성이 뭐냐면요. 휘문고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휘문고에서도 이렇게 서로 다른 의미의 문장끼리 짝지어진 거 이런 문제가 출연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똑같은 휘문재단이니까 아무래도 선생님들끼리 기조가 좀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틀렸던 그런 문제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제가 많이 강조하고 싶은 건 선생님 말씀 수업을 잘 들어야 된다. 저번 시험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메모리즈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메모리가 실제 본문에서는 메모리 라는 단수형으로 나왔는데 선생님이 메모리는 셀 수 있는 가사명사라는 걸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메모리즈를 요구했던 그런 문제. 그러니까 학생들은 본문에만 딱 그 본문 암기와 그 본문에 남아있는 표현에만 딱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으니까 메모리즈를 안 쓰고 다 메모리를 그냥 썼단 말이죠. 선생님이 거기 해석에다가 기억들이라는 말을 써놨어요. 메모리를 쓴 학생들은 다 틀리게 해서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마찬가지 그래서 선생님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요것도 휘문고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휘문고도 요런 표현 많이 요런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 요렇게 본문에 나와 있었던 요런 표현을 우리가 바꿨을 때 요런 표현으로 쓸 수 있으니까 한마디로 이제 동의 표현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도 분명히 학교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을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능한 한 요런 동의 표현 같은 경우를 많이 좀 설명을 해주는데 예 요것도 아이들이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역시 학교 선생님 설명을 잘 듣지 않았다면 좀 혼란이 있었던 그런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술형 문제 중에 이제 영장 문제가 있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영장 문제 정도면 그 각 과에 나와 있는 그 그래마 포인트에서 그 영장을 갖다가 내도록 영장을 쓸 수 있도록 하시면 좋았을 걸 여기 있는 이 문장을 갖다가 명령문을 갖다가 이제 조건문으로 바꿔가지고 문장을 내라 문장을 써라 라는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내신 때는 다 건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을 다 건드렸습니다. 다 건드려서 실제로 조건조로도 바꿔줬고 그래서 이 학생은 그거를 갖다가 응용해서 또 잘 맞췄고 그리고 이 학생은 또 거기에다가 수동태까지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갖다가 맞췄던, 맞추는 그런 뭐 응용력이 뛰어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그냥 아무데서나 나온다. 휴문 중은 그냥 아무데서나 나온다. 그래서 내신 설명 들어갈 때 모든 걸 다 건드려줘야 한다. 막 깊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가능성 있는 것들을 다 건드려줘서 학생들에게 숙지를 좀 시켜줘야 된다라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원어민 선생님 프린트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근데 프린트가 한 3장 정도 나와요. 3장 정도 나와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표현을 쓴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표현을 쓴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걸 그대로 냅니다. 그대로 내시고 중간에 바꾸죠. 하나만 딱 틀어서 다른 표현을 쓴 다음에 틀린 걸 고르시오. 그래서 말이 이게 그 대화, 그 상황에 대한 알맞은 대화 이걸 고르는 거지만 이것도 솔직히 암깁니다. 왜냐면 프린트랑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 암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어차피 이게 그렇게 어려운 표현은 또 아닌 거라서 학생들이 뭐 해석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요번에는 여기에서는 크게 틀릴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주 좀 미묘한 어떤 그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뭐 어떤 걸 미묘한 걸 하냐면요. 실제 프린트에서는요. 행복하지 않은 표현을 쓸 때 보통 이걸 쓴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better attitude. 짜증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는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여준다라는 이런 문제를 내가지고 학생들에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허를 찌르는 그런 문제 그런 거를 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어민이 냈다는 얘기는 실용적인 영어 그 부분을 좀 강조한다라고 역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번에 새로이 출현된 그런 문제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요양문이거든요. 어떤 본문을 요약해가지고 각 빈칸에 여기 있는 표현을 갖다가 이용해서 요양문을 한번 완성해봐라. 라는 약간의 고등학교 스타일의 어떤 그런 문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뭐 어차피 아이들이 내용을 다 알고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주어진 표현들은 다 어차피 어려운 표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학생들도 쉽게 마칠 수가 있었고 다른 학생들도 크게 어렵게 느끼지는 않았던 그런 문제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또 그 영영단어 제가 말씀드렸던 가로, 세로, 낱말 퍼즐로서 이제 이거를 준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뭐 휘, 문, 중, 학, 교 한 다음에 여기 각각에 해당하는 단어를 갖다가 나열해라. 근데 정답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교재 좀 의미가 있는 거를 좀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한 그 다음 주쯤에 학교 선생님께서 가로, 세로, 낱말 퍼즐로 문제를 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제가 그렇게 듣고서 예상을 좀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번에 처음 좀 튀어나왔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서술형 8번 문제를 제가 올려놨고요. 네 이제 뭐 문제 막바지에 도달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제가 따로 문제를 낸 거는 아닌데 이게 진짜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걸 다 담아, 담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게 원래는 한 지문입니다. 이렇게 한 지문으로 돼 있는데 그걸 잘라가지고 이렇게 좀 확대를 시켜가지고 아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관건은 뭐냐면 이 본문은 변형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를 다르게 변형했다라기보다는 당연히 뭐 중학교니까요. 똑같은 내용인데 표현을 다 바꿔가지고 변형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본문하고는 다른 표현으로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여기서 어떤 문제를 내셨는데 보십시오. 여기 어떤 문제 보시면은 뭐 가론 그 다음에 파운드허 그 다음에 모먼트 워 이런 식으로 줄을 거놨죠. 이것도 그래마 포인트에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게 병렬 문제를 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허를 쓰는 게 아니라 헛셀프를 써야 되는데 허를 쓰면 틀린 거고요. 이런 식으로 모든 문법사항들 어법사항들을 갖다가 다루는 문제를 내셨고 그리고 본문이 심각하게 좀 변형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 하지만 내용은 똑같지만 본문 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좀 변형을 해서 문제를 내신 그런 특성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본문이 변형되면 학생들은 자기들이 봤던 그리고 암기하고 있었던 지문하고 다르게 느끼기 때문에 또 당황을 하죠. 당황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거기에서 헛법 문제를 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또 헛법 적용 판단을 또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학생들 많이 좀 힘들어했던 헛법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서술형 10번. 그래서 각각의 문장에서 헛법상 어색한 부분만을 골라 바르게 고쳐서 이번에 서술형은 가짓수는 많았지만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교과서 그래마 포인트에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근데 사실 또 이런 건 안 나왔었거든요. 이너프의 위치. 근데 다행스럽게 이 부분까지 건드려가지고 제가 다 설명을 해줘가지고 그걸 숙지를 잘하고 있었던 학생은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있었죠. 이 두 문제는 5형식 문장으로서 사육동사, 준사육동사 그 부분에서 열심히 잘 학생들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누구나 풀 수 있었던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이너프 스마트 스마트 이너프로 바꿔야 되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좀 깊이 깊이 건드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었는데 이 학생 잘 맞췄어요. 설명을 잘 듣고 그리고 기본기가 있었던 학생이기 때문에 잘 맞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왜 담아놨냐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이 학생들에게 사실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일 수 있잖아요. 어법 같은 데서 아까 변별력은 어법이나 또는 서술형 영작 이런 데서 보통 나온다. 근데 이것도 서술형이지만 사실은 어법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리뷰 테스트를 갖다가 낼 때 저는 이렇게 냅니다. 윗글에서 어법 및 문맥상 어색한 표현을 골라 수정해라. 다 냅니다. 다. 휘문 중에 특성처럼. 그냥 뭐 그 그래마 포인트에 있는 문법이 아닌 그 외 문법에서 모든 걸 다 이렇게 틀리게 한 다음에 알아서 골라서 고쳐 라는 그런 문제를 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훈련이 많이 돼 있는 저희 휘문 중 학생들은 그래서 시험 성적이 굉장히 좋다라고 자신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런 말씀으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기말이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휘문 중은 그 각각 지필보사 중간개말 중간개말마다 스타일이 막 바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에 휘문 중에서 기말고사를 대비한 프린트를 선생님이 나눠주셨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것도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 지문 자체가 지금 추가도 캐저를 그래가지고 뭐 하나, 두 개, 세 개 요게 세 개지만 사실 이게 하나의 그 독해가 너무 길거든요. 얘도 요게 하나로 3번 지문으로 나와있지만 독해 지문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뒤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한 단락의 지문, 한 지문 그 다음에 한 단락의 지문, 한 단락의 지문, 한 단락의 지문 그래서 총 뭐 아홉 개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양으로 봤을 땐 12개, 13개 정도의 지문 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면은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수준의 그런 어떤 어휘와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수준 정도의 어떤 난이도의 그 모의고사 지문 그 난이도가 지금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갖다가 이제 요번 기말고사 때 학생들에게 준비를 시켜야 되는 아주 긴박한 상황에 놓여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런 기조를 유지하는 것 같아요. 중간고사 때는 교과서 그 다음에 뭐 그의 각종 무슨 조절한 프린트 그러니까 뭐 영영 프린트 아니면 원어민 프린트 이쪽에 조금 기조를 두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때는 이제 이런 독해 자료를 줘서 학생들에게 독해의 어떤 그런 실력을 검증을 하겠다 라고 이런 거를 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이제 휘무는 그래서 시험, 여태까지 시험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이런 데서 문제가 나오면 난이도가 올라가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 기말도 좀 비상이 걸린 그런 상태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나눠줬습니다. 어저께 이제 따끈따끈하게 학생이 저한테 이제 긴박하게 사진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봤더니 또 엄청나게 긴 어떤 그런 지문들이 여기 지금 나와있다라는 거죠. 학교에서도 이걸 갖다 수업을 하시는 거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말 때는 아마 학생들이 다 암기를 한다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그 문장을 봤을 때 그 문장의 그 표현들이 생각나게 만드는 걸 목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다 뭐 싸그리싸그리 암기시키는 건 사실 좀 불가능할 것 같고 점점 고딩틱해지는 어떤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근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 지금 각 수업 때마다 프린트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 이외에도 더 많은 프린트가 또 존재하지 않겠나 라는 그런 난감한 상황에 봉착을 했지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휘문중 내신 특성을 정리를 좀 하자면 시험마다 변화무쌍 그 자체다. 난이도도 들썩들썩 중간고사 때는 굉장히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 때는 아 이번 중간고사 죄송합니다. 다시 1학기 기말고사 때 엄청 쉬었습니다.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 때는 어려웠습니다. 이번 기말고사 때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그냥 똑같이 어려운 기조를 유지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아까 엄청난 프린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휘문고가 휘문중 같고 휘문중이 휘문고 같다라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히려 휘문고등학교는요.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은 되게 웃긴 일이 발생합니다. 휘문고등학교 시험범위보다 휘문중학교 2학년 시험범위가 더 많아지는 전세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휘문고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도 한 것밖에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 부교제가 조금 난이도가 어려운 고3 지문 이상의 지문이 들어가 있는 능률고급독해라는 책을 사용하는데 부교제가 거기서 5개 지문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까 저기 보셨다시피 지금 휘문중이 이 정도의 지문이 시험범위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것보다도 훨씬 더 능가하는 그런 지문의 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휘문고가 휘문중 같고 휘문중이 휘문고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어휘하고 문법 난이도가 많이 상승하고 있다. 그래마 포인트 외적인 부분에서 막 구석구석 문법을 내기 때문에 적어도 중학교 2학년 또는 아까 보셨되어 없이 중학교 3학년 수준의 어떤 그런 문법을 요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미리 문법에 대한 기본적인 숙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범위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기말 때 나올 프린트 양이 지금 엄청나고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문항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20, 한 23, 4문항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29문항 그리고 이제 곧 30문항을 돌파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6번 같은 데서 킬러 문항이죠. 선생님이 툭 던지신 설명에서 킬러 문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평소에 선생님의 설명을 꼼꼼하게 잘 듣고 필기하고 자꾸 쳐다보는 그런 공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득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내용 안기는 기본인데 이번 기말 때는 그 프린트를 다 학생들에게 암기를 시킬 수 있을까가 권건인데 뭐 통으로 암기가 안 됐다 할지라도 한 90% 이상의 숙지 정도는 제가 목표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실수를 줄여야 합니다. 학생들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신문중 그러면은 시험이 쉽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경험도 1학기 때 그렇게 경험을 하다보니까 그냥 뭐 대충 해도 점수 잘 나오겠지. 그리고 이제 2학기 때가 되다보면은 또 학생들이 무슨 영재고다 해가지고 막 수학에 좀 더 집중을 하다보면 영어를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해서 점수가 깎이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실수를 좀 줄여야 하고 그 다음에 뭐 프린트 중요한 거는 이미 뭐 제가 두 번 말해도 아깝지 않은 정말 그 프린트에서 많이 나올 거라고 그 다음에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지 킬러 문항에서 그런 것을 맞출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휘문중에 대한 내신 특성과 그 다음에 휘문중이 어떤 기조로 지금 바뀌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휘문중에서 좋은 점수를 맞출 수 있는지 말씀을 좀 드렸고 저희 중학교 2학년 정규반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총 5개 레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기본반, 완성반, 심화반 그리고 수능마스터반, 그 다음에 특목자석우 반이 있는데 수능기본반 같은 경우에는 그 목표는 아무래도 이제 중2문법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고1, 독해, 청취, 어휘 휘문중 같은 경우는요 어머님들이 그런 거를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어떤 수업을 들으면 좋을까요? 무슨 뭐 특강 수업을 들으면 좋을까요? 어떤 수업이 좋을까요? 라고 할 때 저는 휘문은 그냥 정규 열심히 하십시오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물론 중간중간 이제 아무래도 변별력이 있는 것들은 또 역시 문법에서 변별력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뭐 또 정규 이외의 다른 어떤 특강 뭐 있잖아요. 핵심 문법이든 아니면은 뭐 성문기본 영어든 그런 특강을 당연히 추가적으로 이용을 하시는 건 좋지만 휘문은 말 그대로 청취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휘문은 듣기도 되게 어렵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규반에서 모든 분야의 영어 실력을 키우는 게 휘문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기본반 다음에 완성반이 있죠. 완성반은 문법은 역시 중2문법 근데 고1독회 근데 얘네는 조금 이제 고1에서 이제 고2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반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수능심화반은 문법은 중3과정 그 다음에 고2독회로 시작하고 역시 마찬가지 전 분야를 다 다루는 그런 반으로 구성이 돼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수능마스터반이네요. 수능마스터반은 고등문법과 그 다음에 고3독회를 학생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킬러문항 이 부분을 갖다가 진행을 좀 하고 있는 반이 수능마스터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목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역시 탭수독회 여기 반에는 원장님이 직접 수업에 들어가시는 그런 반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주 1회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주 1회 과정 같은 경우에는 4시간 수업을 진행하죠. 그래서 기본반, 완성반, 이과최상위, 의대반 이렇게 진행이 돼있고요. 명칭은 좀 다르지만 이과최상위가 수능심화반과 매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의대반이 수능마스터반과 매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물론 그리고 아까 특목자사고반에 매치가 될 수 있는 탭수마스터 또는 외고전사고반이 존재하게 됩니다. 탭수마스터나 외고전사고 여기는 원장님과 그 다음에 이제 문법 선생님이 코티칭에 들어가셔가지고 아주 어려운 그런 과정을 가르치시는 과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떤 대학교 국제학부나 특기자 전형 토론식 수업 아이비잉글시라는 그런 수업도 진행이 돼있는 심화 과정이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 자세한 부분은 학원에 또 연락을 하셔가지고 문의를 하시면 학원에서 잘 설명을 해드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